다시 북쪽 사낭마을로 왔습니다. 저번에 시골 도시 오니에서 공연보다가 친해진 친구들 있잖아요. 나 놀러 가요. 나 놀러 가요. 그 친구들이 자기는 도시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워낙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시골 마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돼서 오게 되었네요. 와 마을 진짜 이쁜데 여기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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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문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이 있습니까? 네. 제가 혼자서 1명이요. 1일 정도? 1명의 방문은 50일 정도. 2일 정도? 1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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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되게 좋은데? 부엌 버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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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넓은 저택이 있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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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우. 네. 이 집? 네. 오우. 네.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여기. 헤헤. 콘센트 위치 빼고 모든게 완벽했다 이 집을 한번 쑥 보니까 저택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더라구요 무슨 복도가 서울 오피스텔 크기야 7,8평, 9,10평은 돼 보인다 여기도 방도 다 큼직큼직하고 창문들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게 느껴집니다 건물들도 너무 예쁘다 무슨 대학교 본관처럼 생겼네요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게 집이라고? 모순 우리나라보다 재벌 청수지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저 나무는 뭐냐 에덴하? 토탈? 와우, 디스스 에덴하우스 더 멋져요 에덴하우스 야, 디스스 게스파우스, 호텔 게스파우스? 야, 그리고 호텔 와우 와우, 뱀셀에 있는 오, 볼 수 있을까요? 야 디스스 홈메이드 와인 와우 뭐야, 뭐야, 뭐야 디스스 퀘브리 디스스 트라지셔널 와우 오, 시원하구나 되게 와, 깊이가 2미터는 없는 것 같아요 디스스, 투 웨이 와인, 인제 월 원이 조지인 웨이 원이 유로피인 웨이 야, 집에 이렇게 디스스 인클루딩 인 유어 홈 야 오우 오우 한국에서는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와우, 정말 놀랍다 와우, 정말 놀랍다 호텔의 프로젝트는 여기 오, 옥 옥 오늘 밤에 드실 수 있을까요? 네, 4개의 와인이예요. 우드 스타일이에요, 사랑해요. 띠디마들로 와. 카르빙나르조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띠디마들로 와. 로제.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네, 메데아. 메데아. 제 이름은 용. 용. 한국에서. 저는 유튜버입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색깔이 되게 동색 같다. 저는 이곳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강한 것 같아요. 네,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곳은 샐러드입니다. 이곳에 데뷔스테이션을 가고 있습니다. 대박 대박. 미쳤다. 이거. 이곳은.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이곳에 데뷔스테이션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데뷔스테이션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진짜 단물나. 차차. 차차. 다 함께 차차차. 이곳에 띠디마들로 와. 진짜 명물허전 조지아답다. 메덴아. 조지아 사람들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조지아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입니다. 그곳에 띠디마들로 와. 이곳은 아주 특별한 나라인입니다. 이본바 이름은 유튜브에서 띠디마들로 와. 제 채널이예요. 이곳은 한국어의 띠디마들로 와. 이어가. 이곳은 한국어의 띠디마들로 와. 아주 작은 나라인입니다. 뭐예요? 이곳은 와인어리입니다. 네. 근데 아주 작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라인입니다. 그냥... 이곳은 일반적인 식당의 식당을 만들기 위해. 여기. 우와! 네. 뭐예요?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뜨거운 식당을 만들기 위해. 네. 아! 치킨을 만들기 위해. 네. donc..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어떤 곳으로 봤을 때. 네. 여기는 없는 게 없구나. 여기는 진짜 와. 여기는 너무 보물이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정말로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도 여기 가서 마실거에요. 그러면 이곳은 AWS에서 그냥 잘라요. 네. ل단히. 이렇게 띠디마들로 와. 알겠어. 아. mindsets 갈리. 네. 이렇게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것 보면 1인당 GDP가 높다고. 반드시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지아도 그렇고 옆나라 터키도 그렇고 1만 달러 내외되는 나라인데 사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에 결국 후달리지 않아 오히려 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고요 반드시 수치화된 지표가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린 천사 까마르 쪼박 진짜 아기 천사다 바이 바이 여기에 도착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정말 좋아요 오늘은 Kutai시에서 왔어요 오늘 저녁으로 왔어요 오늘 저녁에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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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인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인해 기다려야 할까요? 빌레 티 티 티 티 이거 네 몇 살인가요? 19살? 네 17살? 16살? 네 30살 30살? 20살 너의 머리가 좋아해요 왜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국수 같아 국수 이 옷을 기억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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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6.30살 오늘 저녁에 공연을 볼게요 10살 티켓 네 오케이 근데 평일에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구나 주말이 아닌데도 공연 준비하러 오네 가만을 줘봐 빌레 빌레 티켓 가만을 줘봐 아 아 돈 돈? 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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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티켓 오 마이 갓 디디바드로바 디디바드로바 아니 공짜 티켓 주셨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귀여워 와 너무 좋은데? 나는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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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멋있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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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very happy because you like K-pop. Can you take a photo in my video? Together? Nice to see you. I like your hair. Oh, thank you. You speak English? Yes. I know Christina. Yeah, Christina is my friend. Yeah, she is also my best friend. Yeah, she invited me to this city. I came from the Kutai Sea yesterday. How old are you? And your name? Sixteen. Sixteen? Oh, you are so young. More nice. Nice to meet you. Bye. Oh, I met again. Some Kutai, Chris doesn't need to meet you. Oh, sure. So we gotta go. Ah, Christina is there. Hi. This is my brother. Good. Oh, my God. Oh, my God. She is my sister. Oh, she is my sister. So cute. Oh, my God. Oh, my God. My brother, my sister. It's my best friend. She's so nice. Oh, so cute. Thank you. Bye. Thank you so much, Mom.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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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귀여워 여행하면서 제일 좋아할 때죠 호스텔 통째로 전세내기 깔끔하게 잘 나오는 구만 상차림 같은데 우리나라 아침밥 메대야 집이 너무 넓으니까 사람 찾기가 힘들어 메대야 어 메대야 그 애프터눈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 백팩을 좀 씻고 싶어요 그냥 평소에 백팩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딱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 뜨거워 언제나 사람이 없지만 이 쾌적한 공항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바가 있네 여기에 아따 형님들 음악센스 죽여주시는구만 시골 꽝촌에 있는 조그마한 바 너무 매력있잖아 시골 꽝촌에 있는 조그마한 바 댕댕이를 먹이주는게 취미가 돼가지고 먹으라 존나 잘 먹네 맛있냐 먹어 남하나 더 저거 남았잖아 왜 안 먹어 먹어 저거 없어 이제 쳐다보는 것 봐 아니 이 개가 엄청 큰데 야외이어보이더라구요 되게 뼈가 보여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제가 하나 사줬습니다 너꺼 없는데? 없어 임마 동대 개를 다 쫓아온다 이제 왜 이렇게 억울한 듯이 쳐다봐 왜 이렇게 억울한 듯이 쳐다봐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닫아줄까? 원 모어 플리즈 야 원 모어 환장하겠구만 이것도 개들 보면 벌써 두 번째인데 어딨어 야 됐어 너 하나 맛있니? 야 먹어 겁나 빨리 먹네 체한다 야 하나 먹어 초창기 멤버니까 하나 더 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일 또 보자 안녕 귀여워 귀여운 댕댕이들 아우 또 소시지 은근히 비싸 오지마 그만 쫓아와 잘 있어라 댕댕이들아 응 코코넛 네 아우 네 아우 아우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